아, 아파요. 하나, 하루에 하나씩만 딱 알려주세요. 흙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, 흙으로? 진하게 시작하는 건가? 조금 말고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아. 어, 그래, 그래. 하고? 손. 전화도. 뭐 이런 거 있잖아, 머릿결, 머릿결 이런 거 있잖아. 두피 스크래치. 어. 두피 마사지. 하다가 중간에 잠깐. 떨어졌어. 어. 타이루프로? 너의 손은 과감해지라고 하고 있어. 몸이 더 붙어 있겠지, 지금? 그 마을에 어릴 때 큰 홍시가 와서 다 돌아가셨어요, 저때. 아, 좋아요. 이건 이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하루에 하나씩만 대답해줄게요. 이런 거 있기는 같이, 한번 해봅시다. 손루프로. 퇴원이. Spanish. 그리고 계속. 그 다음의 불구함은 소통을 줄어봅시다. 또 다른 Naomi. 둘 그 사이트입니다.